원태방 원태방 요즘 흐름이 많아가지고 아 망했다 이 넥은 기사에 약해요 왜 울어? 울지마 방패 하나 해주고 업그레이드 방패 망했네? 오 사람 어떻게든 저지를 해야 할텐데 태풍 나와라 태풍 방패가 응 망했어 이건 성장 하나라도 해줘 오우 이건 기적이야 변해서 좋아 잘 잡네 방패 방패가 부족 원자로는 못 버티는데 방패 방패 상장에 넣어둔 상장에 넣어둔 너도 힘은 두개 땜질 땜질 제발 젠장 어? 공성에 이 방패 왔다 영상 10분까지만 찍어봅시다 클럽은 아직 여기 27명이 나오고 여기 똥이라고 백지 친구가 들어오긴 했는데 친구 아니구나 동생인데 친구처럼 시네요 여기 있다 안녕 히지안타랑 여기는 얘는 쟤는 동사관 친구 여기는 얘 진짜 친구는 이거 롤베스트 롤을 왜 좋아하지 다시한번 가볍시다 트로피 많이 떨어졌어 저는 그리고 무과금러입니다 돈 따위 쓰자 남자 오 매지션 태풍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 그냥 아 콤보네 칠에 파늘 오 좋았다 이거 레벨 아 방패 좋아 여기 깔리겠네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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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 방패 하나 더 잠깐 보류 정장하자 뽑아야돼 아 곰보 벌써 곰보야 사성 언제 만들었어 좋긴 하네 좋긴 좋다 오 좋았다 복사 으어어 제가 랜덤다이스 일년동안 해가지고 힘들게 모았는데 좋았다 한 번 더 80댐 들어가고 이건 약간 보류 매지션이니까 아 아 이렇게 깔리네 어 순서 으응 넌 못잡아 어디에서 아하 아까 봤지만 얘는 나이트의 취약 카바 입니다 나이트의 취약 아 태풍 말고 방패가 나와야되는데 원래 방패덱인데 난 왜 콤보가 없을까 방패해야되고 방성태풍 방패 레벨업 한 번 더 아 그쪽 깔지 말고 앞쪽에 깔아 아 그런 데 말고 아 이 판만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사 기사 딜 딜로 눌러야겠다 그저 얘기 될 것 같긴 한데 너 뭐 됐냐 이거 딱 이모티콘 대기하면서 버티진 뭐 못하네 이게 좋아요 근데 하 성장 좋고 없는 사람분들은 좀 다른 덱을 만들던지 오늘 저도 영상 보고 본건데 아 진짜 이게 없네요 이거 질이 나와가지고 배틀필드 스킨도 뭐 살지 약간 꾸민되고 이거 이것도 이것도 얻고 싶고 팔촌 얘는 뭐 별로 세일 것 같고 얘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바바이 감사합니다.